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동안 저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요청도 꾸준하게 많았던 쿨톤에, 쿨톤에 의한, 쿨톤을 위한 쿨브라운 음영 섀도우 모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팔레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싱글 섀도우를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글 섀도우와 함께 쿨톤 팔레트들 중에서도 쿨브라운의 컬러가 있는 팔레트들만 쏙쏙쏙 뽑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컬러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말로 컬러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컬러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보는 눈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섀도우 하나로 쿨톤만의 데일리하면서도 깊이 있고 그윽하고 고급스러운 음영 섀도우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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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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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쿨브라운 음영 섀도우 모음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섀도우 하나쯤은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